오늘은 결혼 준비하시는 30대 여자분에 대한 상담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할 때 사주를 보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 타로를 보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는데요. 사람의 기본 성향을 파악할 때, 1년 이상의 거시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객관적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할 때는 사주풀이를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감정 문제를 다루는 상담을 할 때는 타로를 보는 것이 더 섬세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담받으시는 분이 감정을 정리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약간 눈물을 내비치고 울먹이셨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혼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시댁에서 혼수 장만을 많이 해오라는 요구가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은 남편이 법조인이라든지 명문대 출신인 경우에 신부 측에게 혼수를 많이 해오라는 요구를 하지만, 이분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예비신랑이 신부보다 조건이 더 좋은 것도 아니었고, 직장 그만두고 사업 시작한 것 때문에 현금이 넉넉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요구로 집을 장만하게 되었고, 신부 측에서도 주택마련에 대한 비용 부담을 반 정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어머니께서 혼수까지 신부 측에게 요구를 하셔서, 신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답답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친께서는 정 부담이 되면 결혼을 좀 미루면 어떻겠냐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잘 될지 타로 카드를 뽑아보았습니다. 카드를 보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고, 예비신랑이 똑부러지게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처신에 대해 조금 서운해하는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예비신랑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고, 능력 면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비록 이제까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었지만, 이제 힘든 일이 지나가고 다시 사이가 좋아지고 있으며, 약간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잘 참고 넘기면 결혼 잘하고 좋은 남편 생긴다고 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으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참아내고 결혼에 성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카드를 보면 킹이 많고 매지션 카드까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약간 매달리는 상황입니다. 여자분이 보기에 남자분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 놓치면 다시 이만한 사람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남녀 관계에서 여자분이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결혼 준비에 반 이상을 투자하고도, 혼수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스스로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느껴서 그렇습니다. 여자가 매달려서 하는 결혼인 듯한 인상입니다. 사실 여자분도 키 크고 보통 이상의 미모를 지녔고, 직업과 집안도 좋은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는 남자분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많은 지분을 가지는 쪽에서, 당당하게 큰소리를 치른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에는 도리어 신부가 위축되고 억울해하였습니다. 조건이 안 좋아도 혼수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도, 신랑 측에게 염치 없이 뻔뻔하게 더 많은 요구를 하는 여자들도 있는데 비해, 이 예비 신부는 조건이 부족하기 없는데도,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하는데도, 도리어 주눅들고 답답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았는데, 경금일간에 임술괴강도 있고 상관이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못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경, 실지하고 세력도 다 흩어져 있어서 꽤 신략하기 때문에, 말만 세지 실제로는 상황을 주도하여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부족하였습니다. 이런 신략하다는 점 하나가 있고, 그리고 행운을 살펴보니, 식상인 수가, 해자축, 북방하부로 아주 강해져서 관성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즉 관성 그 자체를 원한다기보다는, 아이, 아빠를 원하는 측면이 더 커 보입니다. 타로 카드는 신부가 신랑을 좋게 평가하고 있고, 매달리고 있으므로 결혼하게 될 거라고 하였지만, 사주를 살펴보니 식상이 강해져서 관성을 쳐내고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자로서가 아니라 아이, 아빠로서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신랑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주상으로는 상관이 관성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댁과의 마찰이 있을 것이고, 출산하여 식상이 더욱 강해지면 그 마찰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결혼하더라도 출산과 혼인신고는 3년 정도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비록 출산하기에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요즘은 옛날에 비해 10년 정도 젊게 사는 경향을 고려하면, 그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결론, 타로 카드로 단기적인 상황을 봤을 때,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는 이 예비 신부가 아이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비 신랑을 아이, 아빠로서 좋게 평가하고 있다. 타로의 조언으로는 신랑이 해결할 거니까 믿고 따르면 되고, 너무 그 문제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움을 잘 참아내고 결혼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주로 좀 더 폭넓게 상황을 봤을 때, 출산과 혼인신고는 좀 미루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